오늘 공포특집인 거 알게 되셨잖아요. 공포특집인 만큼 황천길 3종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황천길? 황천길? 와우! 와우! 왜? 새벽 4시 반에 뭘 해도 황천길이긴 해. 여기서 3종 경기를 하면 해가 뜨겠다. 첫 그림이죠, 첫 그림. 잠자리 북불북하다 해 뜨는 거. 드러나 봅시다. 어떤 3종인지. 3종 경기고요. 각 라운드에서 승리한 세 분은 시원하고 안락한 실내 취침. 나머지 두 분은 열대야와 함께하는 야외 취침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잡히면 죽는답니다. 잡히면? 난 졌네, 일단. 잡죽. 누구 같아요? 한 분씩 진행하실 거고요. 저 1, 2, 3, 4, 5번 중에. 1, 2, 3, 4, 5번 중에 원하시는 번호를 선택한 뒤 도전을 외치시고. 호각이 울리면 뛰시면 됩니다. 어디로 뛰어요? 저쪽에 골 라인이 있을 겁니다. 오케이. 멤버들이라고 하는 경기가 아닙니다. 누가 있는 거야? 누가 튀어나오는 거야. 튀어나오는 거지. 오케이. 그런데 나는 좀비들이 나오는 거야. 도착 지점까지 잡히지 않고 가장 빠른 시간 내로 들어오신 분이 승자가 됩니다. 가장 빠른 시간이요? 네. 뭐? 아, 나인호 100m 9초인데? 아, 나인호 100m 9초인데? 아, 나인호 100m 9초인데? 혹시 운동이나 이런 거 100m 몇 초 뛰어? 9초. 9초, 9초. 10초 빠르네. 야, 그 선수지구먼. 9초면. 오, 올림픽 나감도 되겠는데? 10초, 10초. 아, 10초. 1초 들었어, 1초 들었어. 어떻게, 번호는 어떻게 정하시겠어요? 번호는 뭐. 순서로 해? 나의 순으로 할까? 아, 1번이지? 3, 4, 5번? 오케이. 종민이 형의 특권. 오케이, 나부터 할게. 파이팅. 이건 뭐 복불복이니까 먼저 한다고 되겠어. 시간이 점점 늦어질수록 힘들어질 것 같아. 저는 어... 1번이지. 그걸로 가자? 4번 가겠습니다. 뭐야? 쟤는 그거 하자고 그랬다 갔다 바꾸고. 1번으로 그냥 싹 가야지. 그래. 난 2번 갈 건데. 아니, 본 것도 아니니까 알아서 하세요, 4번 가요? 4번 가겠습니다. 네. 저는 2번. 저는 그냥 2번. 저는 3번, 아까 했던 3번. 팀들이 2번, 3번. 2번. 안 되지. 여기 2번 했다니까? 1번. 1번, 2번, 3번이야? 3번. 오케이, 5번, 오케이. 인우랑 종민이 형만 바뀐 거야. 임혜영, 10초 보여줘, 10초. 형,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누구 나올까? 인우가 저 뭐야, 저... 연기하더니 더 잘 멋있어진 것 같아. 저 폼이야? 어. 도전 왜 쳐? 네, 도전. 미쳤어. 도전. 안 나올까? 준비. 치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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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엄청 빨라. 빨래다. 귀신도 엄청 빨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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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엄청 빨라. 빨래다. 귀신도 엄청 빨라. 뭐야. 야, 저 이긴 거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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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이 죽었어. 뭐야. 누구세요? 뭐야. 우와, 뭐야. 이상한 사람 있어, 형. 아, 잠깐만. 속이 이상해. 야, 네가 그 정도면. 야, 망했다. 엄청 빨라. 빨래다. 귀신도 엄청 빨라. 야, 저 이긴 거냐? 빨랐어, 인우야. 인우야, 내가 볼 때는 너 지금 몸의 3분의 2는 실내 들어가 있다. 아, 감사합니다. 거의 그냥 들어가.